조물조물 꾹꾹 아 따가워 도망가자 갑자기 바늘이 보여 누가 그랬지? 컵에 바늘이 엄청 많이 들었네 뾰족뾰족 이쑤시개를 쏙쏙 꽉꽉 동물들이 아야했네 이번에는 또 뭐가 떨어질까? 자 별 모양 틀이랑 방망이가 있네 일대로 밀가루를 밀고 별로 모양을 만들어서 빵을 만드나 봐 너무 신기하다 그치? 응 너무 신기해 뾰족은 새우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